첫번째는 캐년이 캐년이요! 캐년이요! 오! 터키서 왔어! 캐년이! 아니 캐! 캐년이! 자, 이거 다치게 돼요! 캐년 있는데? 캐년이 있는데요? 어? 리시? 캐노를 탔어요! 와! 캐년! 캐년! 시원하게 나왔어요! 한 번 더? 한 번 더? 오! 당겨 잡기 일부 직전? 페린? 오! 캐년이 들어있어요! 캐년이 들어있어요! obviously 캐년! 케년이 들어있어요! 하! 결국은 간다 간다! 결국 한글자막 by 한효주